지금 저는 조선팰리스 호텔 수영장에 와있습니다. 진짜 엄청 거북지고 사람 아무도 없고 너무 좋아요. 남산 뷰가 보입니다. 비가 막힌다. 이 위에 천장이 너무 예뻐요. 수영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워컬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너무 좋고 저는 수영복으로는 안 갖고 와서 발만 살짝 요렇게 너무 좋네요. 슈퍼보호자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? 브라보 쿠션 예쁘고 조명 예쁘고 음악 훌륭하고 카바나는 유료시설이랍니다. 네. 우와 귀가 아픈다. 두껀 내다리 자 하늘 와 쥐기죠? 미쳤어요. 와 뮤리포 너무 제가 제감대로 찍어서 죄송합니다. 뺑